반갑습니다. 황성수입니다. 오늘은 현대차그룹의 종합건설어체인 현대건설의 탐방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건설은 주택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도 2만9천세대의 신규분양에 성공했습니다. 높은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급증했던 도급수주로 대형재건축분양지원을 만회한 결과인데요. 2023년 주택경기 둔화가 반영되면서 건설자들의 주택부분 수익성 하락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자체사업비중이 적은 현대건설은 상대적으로 수익성 변동폭이 작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현대건설의 미착공 PF에 대해 시장에 우려가 있지만 서울 내 고수익개발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4년 착공 예정에 있고요. 경쟁력이 있는 토지비로 인해 금융비용 증가분을 반영해도 수익성은 양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려는 불필요해 보이는데요. 해당 사업자들은 오히려 향후 국내 실적 하락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대건설은 올 6월 7천억 규모의 네옴시티 러닝터널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그 외 현재 8건의 안건에 대해 입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옴시티 개발사업은 완공 목표기한을 고려했을 때 2023년부터 발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옴시티 프로젝트는 인프라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가 크고요.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일부 업체들로 경쟁이 제한되면서 수익성이 양호할 전망입니다. 2024년부터 실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주가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적 변동성에 예상되는 주택업체들과 달리 현대건설은 2022년 2만9천세대의 주택분양과 2023년 해외수주를 기반으로 중장기 실적성장이 가능할 전망인데요. 유동성이 풍부해서 2023년 양질의 용지 매입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향후 업판 개선시 레버리지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대건설은 최근 연기금 투신 등 기간에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목표주가로 5만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유한타 증권에서는 5만5천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4만5천원을 1차 목표가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현대건설의 탐방정보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까지 황승수였습니다.